야 너무 무섭다 미쳤다 미쳤어 아 아름답다 저게 지옥이면 난 지옥 갈래 아이 나 지옥 가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제이입니다 민지 흑진 욕 홀렛 하이 여러분 혹시 죽어보셨어요? 에? 아니요 아니요? 이 세상엔 다섯 명도 없어 죽은 사람만 있을 뿐 그렇지 안 죽어봤습니다 안 죽어봤죠? 죽은 분이 두려워신가요? 나는 내가 죽는 것보다 약간 난 주변 사람들 슬퍼하는 게 무서워서 그래서 약간 좀 무서워 아니요? 난 죽음보다 늙음이 두려워 맞아 맞아 늙음이 두려워 여러분은 죽으면 어떻게 되실 것 같나요? 난 천국 갈 것 같은데 죽으면 끝 The end 나 요즘 루시퍼 보고 있어가지고 나는 천국 갈 것 같거든 나는 사후세계가 있을 것 같아 난 없다 오늘은 한국과 멕시코 위 저승 세계를 한 번 비교해볼게요 저승 세계는 없어 아니 없어 아니 없어 난 없다 그럼 우선 한국의 저승을 한 번 보겠습니다 멕시코는 엄청 즐겁잖아 죽음이 코코 코코 이게 지옥이고 뭐 그런 거 같은데 저기는 극락세계 근데 지옥 진짜 잔인하다 그러니까 저 혓바닥이지 혓바닥이지 혓바닥에서 너무 아프겠다 논을 가네? 야 너무 무섭다. 미쳤다 미쳤어. 저걸 저렇게 표현. 저 다음 타자들도 딱 그런가 봐요. 너무 무서운데. 근데 지옥이 너무 끔찍한 거에 비해서 극락이 딱히 좋아 보이진 않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후세계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보편적인 불교관과 가까운 사후세계로 이야기를 해볼건데 한국에는 극락과 지옥으로 저승세계가 나려요. 여러분들은 극락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 그림 보면 난 못 갈 것 같긴 하거든. 나도. 내가 말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살면서. 나 저 정도로 죄를 찍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나는 현바닥 갈 정도로 죄를 지었진 않았거든. 근데 극락 갈 정도로 내가 엄청 착각해지는 것도 아니니까. 지옥에 한 5분 있다가 여기 하루에 5분 갔다가 다시 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저 지은 죄를 저거 다 벌받고. 극락 가가지고. 아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두 집만 살았다. 10대 지옥이라는 게 있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은 해당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어어 무섭겠다. 아 알지 알지. 신과 함께 나 이거 봤어. 살인증. 이 사람은 소방관이잖아. 아 이거 사람들 봐라. 어머. 아. 근데 저렇게 벌받아야죠. 근데 그래. 남을 아프게 하면 저런 거 벌받아야죠. 그래. 사람 죽였으면 저런 거 벌받아야 돼. 근데 솔직히 맞다. 최악의 그걸 벌받아야죠. 안 죽을라고 기어올라고 하는 게. 그루이지오. 음. 근데 뭐야. 사람을 안에 얼려놨네. 여기는 뭐더라. 그래서. 형을 받고 집행 중인 망자들이. 남을 돕지 않았던.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을 버러기로.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얼려버리는구나. 어른들에게 가두는구나. 와. 십 년이고. 진짜 심드렁이 예뻐. 앞으로 배려하고 살아야지. 나 이런 거 보면 약간 인생 반성하고 있잖아. 맞아 맞아. 아 이거 그거잖아. 나 태지옥. 나 끌렸어. 나 나 태지옥 가야되거든. 나 태지옥 어떡해. 나 저기 가야돼. 나 저기 가야돼. 나 태지옥 가세요. 나 어디 가기 싫다고. 저 끌린 사람. 저거 나죠. 나 끌렸다. 방금. 와. 저 밑에는 물고기가 식인물고기 이런 건가. 근데 솔직히 나 태지옥 갈 사람들이면. 이미 그냥 물고기. 답됐다. 아 그래. 맞아 맞아. 대신지옥. 그곳에서는 타인의 믿음을 저버렸던 망자들을. 거짓 관련된. 아. 배신. 아. 이 질문은 난 갈 일 없겠다. 아닌가? 오. 그렇지. 나도 갈 일 없을 것 같아. 맞지? 대신지옥은 진짜. 아 나 지옥 가겠다. 너무 엄격하다. 방금 본 영상은 한국의 저승관을 모티브로 한 영화였어요. 나 이 영화 보면서. 저렇게 하나하나 다 죄를 묻고 지옥에 가면 세상에 지옥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이런 생각했다니까. 그치. 영화라서 뭐 각색이 들어가긴 했는데. 실제 불교에서 말하는 10대 지옥도 그 심판을 통과하기가 여간 빡센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나눔에 공덕이 없는 사람. 난 잘 안 나누는데. 나갔다고. 부모님 말에 말대꾸를 하느라. 불륜을 저지른다. 아 이건 절대 그럴 일 없어. 심지어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지옥에 갔는데. 어기하다. 너무한데? 웃긴다. 자식을 본 다음에 지옥 가? 진짜 너무 맞아. 이거 솔직히 지옥 보내는 사람도 지옥 가야 된다. 맞아. 니가 가라. 니가 가라. 나 지금 심판아. 다음은 멕시코와 가야 된 남사람 공개. 고고. 재밌다. 재밌다. 코코다 코코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거 아니야? 나 저기 가고 싶어. 나도 넌 확 뛰어놀고 싶다. 그리고 저기서 다시 가족을 또 만나고 그럴 수 있잖아. 맞아 맞아. 아 아름다워. 약간 비슷한 붉은색인데 다르다. 어. 비슷한 붉은색인데 여긴 좀 아름답고. 저기는 진짜 헬 같아. 엄청 무슨 놀이동산 같이 꾸며놨지 않나? 에버랜드. 다 하고 싶게 해 놨다. 맞아. 사람들이 늘 웃고 있어. 맞아 맞아. 그렇죠. 해골 바가지지만. 해골 지대만. 약간 노래도 흐르는 게 뭔가 신나. 저승세계로. 놀러 가고 싶다. 저승세계로. 그냥 죽기만 했지. 그 여생이 똑같이 그냥 이어지는 그런 건가 봐. 우리랑 진짜 다르다. 똑같이 막 노래 부르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잖아. 아 맞아. 공연도 하고. 맞아 맞아. 어 아름답다. 저게 지옥이면 난 지옥 갈래. 멕시코에서는 세 번의 죽음이 있다고 믿거든요. 세 번이나.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 두 번째는 시신이 되어 아무도 그를 다시 볼 수 없을 때. 마지막 죽음은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졌을 때. 응. 이거 원피스에 넣은 거 아니야. 숨이 멎었을 때. 아니. 심장이 멎었을 때. 아니. 남들에게 잊혀졌을 때다. 걸 걸 걸. 자 다음. 또 멕시코와 관련된 이미지를 보도록 할게요. 코코로 코코 같잖아. 방금 본 거 아니야? 코코다. 진짜 있는 문화를 그냥 그렇게 영어로 만든 거였네. 죽음자들의 날? 아 그런 날이 있어? 코코에도 그게 날이 나와. 아 진짜? 그 할로윈처럼 하루는 귀신들도 같이 놀 수 있는 날 뭐 이런 거 있다. 같이 놀다는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좀. 재밌다. 맞지? 되게 죽는 게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쾌하다. 우리는 막. 귀신이 무섭지 않다. 우리는 귀신이 나면 되게 무서운 존재야. 맞아 맞아 맞아. 죽음에 대해서 딱히 개념치 않는 그런 건가? 응 응 응. 죽어도 뭐 괜찮다. 멕시코에서는 죽은 후에도 삶이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 응. 그래서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사진처럼 1년에 한 번씩 망자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죽은 자의 날. 응 응. 라고 하는 축제도 열려요. 우리나라는 제사? 이런 느낌이잖아. 엄청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잖아. 어 맞아. 근데 여기는. 죽은 자의 날. 죽어도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노는 거지. 와 나 죽는다고 막 좀 더 슬퍼해. 그게 아니고 그냥. 그래 가자 갈게 됐다. 자 이렇게. 한국과 멕시코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어떠셨나요? 우와 너무 달라. 오 완전 달라. 우리는 약간 죽음에 대해서 약간 좀 말 안 하고. 좀 피하고 무서워하고. 죽으면 끝나고 이제 너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멕시코는 이렇게. 죽음의 날을 딱 정해가지고 막 즐기고. 축제 만들어서 막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오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른 거 같아. 대인배 같다. 받아드린다 너희를. 와 죽음? 그게 아무거냐?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신가? 아 나는 곱게 죽고 싶어. 나 많이 벌어서 많이 남기고 죽고 싶다. 근데는 나ieran. 아 У states.. 에유야. ela 아니야. 너무 아파. 역사트계. 내일? 내 이름 한 줄로 핀다 진짜 포부가 내가 선택해서 죽고 싶을 때 죽고 싶어 나는 진짜 살고 싶어 오래 오래 살고 싶어 아.. 내가 이렇게 싫다 안녕 민지 민지 차차였습니다 엔제이였습니다 부르면 역해줘 리멤벌 미 리멤벌 미 파이 리멤벌 미 사과